34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 지도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라. 그렇다 예언을 선포하여라. 그 목자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기 배나 채우는 너희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양젖을 짜 마시고 양털로 옷을 지어 입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양들이 튼튼해지도록 돌보지도 않고 아픈 양들을 치료하거나 상처 입은 양들을 싸매주지도 않으며 딴 길로 들어선 양들을 데려오거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지도 않는다. 너희는 그들을 괴롭히기나 할 뿐이다. 그들은 지금 목자가 없어 사방에 흩어져 있다. 뿔뿔이 흩어져 이리떼의 손쉬운 사냥감이 되었다. 양떼가 내 양들이 산과 들에 흩어져 위험천만한 지경에 처해 있다. 나의 양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도 그들을 돌봐주는 자 하나 없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똑똑히 들어라.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 하나님의 폭오다. 내 양떼가 이리떼의 손쉬운 사냥감이 되어버린 것은 너희 목자들이 그들을 내팽개치고 너희 배만 불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한다. 똑똑히 들어라. 두고 보아라. 내가 목자들을 불시에 덮쳐 내 양떼를 되찾을 것이다. 내 양떼의 목자였던 그들 이제는 해고다. 제 배만 불리는 목자는 필요 없다. 내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내 양떼를 구하리라. 더 이상 그들이 내 양떼를 먹어치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뿔뿔이 흩어진 양떼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 나설 것이다. 폭풍을 만나 흩어진 그들을 내가 구해낼 것이다. 다른 민족의 땅과 타국으로 흩어진 그들을 모아서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산의 시내가에서 그들과 그 동족을 먹일 것이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여 한가로이 풀을 뜯게 하고 이스라엘 산들의 기름진 목장에서 꼴을 먹게 할 것이다. 내가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마음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딴 길로 들어선 양들을 데려오고 상처 입은 양들을 싸매주며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하고 힘센 양들은 잘 감시하여 그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내 사랑하는 양떼야. 내가 나설 것이다. 내가 나서서 양과 양 사이, 순냥과 순념소 사이의 시비를 가려줄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좋은 목장에서 풀을 뜯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곳을 다 차지하려고 드느냐. 어째서 맑은 시냇물을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발로 물을 휘저어 흙탕물을 만들어 놓느냐. 어째서 나의 나머지 양들이 너희가 짓밟아 놓은 풀을 뜯고 너희가 흙탕친 물을 마셔야 한단 말이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직접 나서서 살찐 양과 빚적 마른 양들 사이의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이다. 너희는 어깨와 궁둥이로 서로를 밀치고 약한 짐승들을 너희 뿔로 들이받아 그들을 언덕 사방으로 흩어버린다. 내가 와서 내 사랑하는 양떼를 구하고 그들이 더 이상 이리저리 채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나서서 양과 양 사이의 모든 일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내가 그들 위해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바로 나의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서 사나운 맹수들을 내쫓아 내 양떼가 들판에서 평안히 지내며 숲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주변 모든 것에 복이 있게 하리라. 때를 따라 비를 넉넉히 내려주리라. 억수같이 복을 퍼부어 주리라. 과수원에 나무들이 과실을 맺고 땅은 소산을 내며 그들은 그 땅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리라. 내가 그들을 묶은 종의 사슬을 끊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던 자들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민족에게 착취당하거나 맹수들의 먹이가 되지 않으며 안정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옥한 동산을 주어 투성귀가 풍성하게 자라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줄인 배를 움켜쥐며 살거나 다른 민족에게 조롱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양떼, 내 목장의 양떼, 내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